안녕하십니까 에듬한가크 운영자 강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88페이지 냉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매의 정의에서 첫번째 줄에 줄을 좀 꺼주세요 냉매란 대기압화에서 쉽게 증발할 수 있는 액체로 대기압화에서 쉽게 증발할 수 있는 액체 여기까지 줄을 좀 꺼주세요 대기압화에서 쉽게 상태가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액체로서 냉동 공간 또는 냉동해야 할 물질의 열을 흡수하여 원하는 공간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작동유체이다 즉 뒤에 줄 것입니다 냉동 사이클을 순환하면서 온도 또는 상태 변화에 의해 열을 운반하는 동작유체이다 동작유체 작동유체 같은 말이죠 즉 사이클을 순환하면서 응축기에 들어가면 응축돼서 액체가 되고 그 다음 팽창시켜 증발기에 들어가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는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주변의 열을 뺏는 작동유체 또는 동작유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순환된다 이런 내용 저 그 밑에 1차 냉매 직접 냉매 봅니다 이 줄 다 꺼주세요 직접 또는 간접 팽창식 냉동장치 내를 순환하면서 온도 또는 상태 변화에 의해 잠열 상태로 열을 운반하는 냉매를 말한다 잠열 자 1차 냉매 얘를 뭐라 직접 냉매라 한다 직접 냉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장치 내를 순환한대요 즉 제가 앞에서 그려드린 구성도들 압축 응축 팽창 증발 하면서 어떻게 상태가 변하죠 액이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요 냉동 사이클 안에 냉매가 순환한 상태 이게 뭡니까 이게 1차 냉매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잠열 상태로 냉동 효과를 발휘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요 장치 내를 순환하고 잠열 상태로 자 그 다음에 2차 냉매 봅니다 2차 냉매 얘는 뭐 더 볼 것도 없이 간접이겠죠 간접 냉매로써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구요 간접 팽창식 냉동장치의 줄 끄습니다 브라인 배관을 순환하면서 온도 변화에 의한 감열상태로 열을 운반하는 냉매를 말한다 자 얘는 장치 내를 순환하지 않고 어떻게 음 브라인 배관이래요 자 2차 냉매는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요 브라인 냉매 브라인 냉매니까 당연히 브라인 장치를 순환하겠죠 그 다음에 뭐다 현열 상태 뭐 이런 겁니다 요게 직접 냉매의 장치다 라고 했을 때 우선은 장치는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 냉매가 순환하는 장치가 요렇게 있어요 1차 냉매 순환하고 있겠죠 근데 얘는 1차 냉매고 왜 장치 내를 순환하니까 근데 간접 브라인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렇게 냉동창고가 있다 창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냉동 장치 유닛을 설치하겠죠 이게 실내기 란 말이에요 실내기 여기에 이제 배관을 요렇게 해요 배관을 하고 여기다 어떻게 열교환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해요 즉 증발기의 냉기를 요 안에 브라인이 들었어요 브라인 요 배관 안에는 브라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펌프를 요런 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순환을 시키겠죠 그럼 여기 가서 차가워져서 요 창고로 들어와서 열교환 하는 형태 창고가 뜨거우면은 열교환 시켜서 얘는 더 온도를 낮춰 주겠죠 근데 요기 안에 있는 브라인은 어떤 상태다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 현혈 상태 현혈 상태로 열을 교환 시킨다 이게 뭡니까 브라인 냉매고 2차 냉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냉매 요게 실내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1차 냉매로 끝이 나는 거고 어떤 장치를 한 개 더 해가지고 현혈 교환 상태로 요렇게 열교환 시켜주는 유닛이 있다 라고 하면은 2차 냉매가 되는 거예요 고런 개념이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치 내를 순환하느냐 아니면 장치 요 장치 밖을 순환하느냐 브라인을 브라인 장치를 순환하느냐 요런 차이점이고 직접 냉매는 요 냉동 장치 내에서 직접 상태가 변한다 잡열 상태 브라인 냉매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 없이 그냥 현혈 상태로 열교환만 한다 그래서 현혈 상태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냉매와 2차 냉매 요렇게 나뉘고 2차 냉매는 그냥 브라인으로 알아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문제 풀긴 더 편하고요 자 그 밑에 냉매의 구비 조건 해서 나오죠 물리적 조건 1번 대기압화에서 쉽게 증반 혹은 응축액화 할 수 있을 것 요건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쉽게 응축액화 해야지 쉽게 상태 변화하니까 당연히 효율이 좋겠죠 거기 밑에 뭐 갈로 보시면 냉매의 비등점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해서 비등점이 뭐에요 비등점 얘는 끓는점이죠 이런 겁니다 뭐 냉매가 마이너스 10도씨에서 끓는 냉매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30도씨에서 끓는 냉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냉매라는 건 어떻게 끓으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가죠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뺐잖아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증발하면 주변의 공기를 어떻게 마이너스 10도씨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0도씨에서 증발시키면 아 주변의 열을 마이너스 30도씨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냉매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즉 비등점이 낮을수록 냉매의 온도가 이제 더 낮아진다 주변 공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암모니아 암모니아 줄 거에요 NH3 마이너스 33.3도씨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R13에서 마이너스 81.5도씨 그래서 뭐 R13 같은 경우는 초조온 냉매로 사용이 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비등점이 낮기 때문에 냉동 효율은 좋아요 하지만 요 녀석은 가연성과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커다란 공장에서 사용하지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이 힘든 거에요 위험하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시면은 줄 꺼주세요 인계 온도가 상온 보다 높고 은고 온도가 낮을 것 인계 온도가 상온 보다 높고 은고 온도가 낮을 것 자 몰래는 선도 이렇게 있으면 pH 선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선이 있어 여기가 인계점이 되고요 요게 뭐 건포화증기선 포화액선이 될 텐데 인계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인계점 밑에 습증기 구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계점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습증기 구역이 줄어들겠죠 습증기 구역이 줄어든다 라는 말은 냉매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라는 말과 같으니까 인계 온도는 어떻게 높아질수록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은고 온도라는 건 뭐다 은고라는 거는 어는 점이잖아요 어는 점 은고 온도가 예를 들어서 상온 10도씨다 그럼 냉매가 10도씨에서 얼어버려요 그럼 순환할 수 있다 없다 순환을 못하니까 냉동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응고점도 당연히 낮아질수록 좋겠죠 인계 온도는 높을수록 좋고 응고점은 낮아질수록 좋다 요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뭐 참고적으로 갈로에는 상온에서 쉽게 될 수 있을 것 뭐 당연한 소리 89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줄 꺼주세요 증기의 비열 및 증발 잡열은 크고 액체의 비열은 작을 것 비열이 클수록 증발시키기가 힘들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열 우선은 증기의 비열 증발 잡열은 클 것 되어 있는데 증기의 비열은 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클수록 열 용량이 커지거든요 열 용량이 커지니까 증기라는 건 뭡니까 증기라는 것은 보통 난방에 사용이 되겠죠 난방에 사용하는 증기가 100도씨짜리인데 100도씨 증기가 어떻게 그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라는 겁니다 비열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액체의 비열은 작을 것 되어 있죠 액체의 비열은 왜 작아야 되냐 밑에 나옵니다 비열이 크면 클수록 증발시키기 증발시키기가 힘드니까 냉면은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뺐는데 증발시키기가 힘들다 그럼 비열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쉽게 증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비열 C 요게 비열이죠 요렇게 나타내는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요게 보일러고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낮추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게 냉동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온도를 떨어뜨릴 때 필요한 열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열을 뺏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열 액체일 경우에는 비열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난방기하고 좀 헷갈리는데 뒤에 가면 브라인이라고 나와요 브라인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클수록 좋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열 같은 경우 얘는 뭡니까 즉 쉽게 증발하려면 비열이 낮아야 되는 거고 열을 쉽게 뺏기지 않으려면 온도가 쉽게 낮아지지 않으려면 비열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온수 보일러 자 온수 보일러를 예를 들어 두 대가 있습니다 얘가 80도씨 온수 보일러고 얘가 똑같이 80도씨 온수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얘는 비열이 1이고요 얘는 비열이 2다 아 2가 아니고 한 10 정도 합시다 10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물을 80도씨로 데워가지고 요 80도씨의 물을 실내로 순환시키죠 얘도 똑같이 실내로 순환시킵니다 근데 요 80도씨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비열이 1일 경우에는 30분 걸렸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니까 온도가 쭉 떨어진 거야 그리고 비열이 10일 때는 어? 얘는 2시간이 유지가 됐네 80도씨가 그러면 효율은 뭐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얘가 A, B라고 했을 때 온수 보일러일 경우는 B가 좋은 거예요 그럼 온수 보일러라는 건 뭐예요 현열 교환이잖아요 현열 교환 증기 보일러는 끓여서 그 안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증기가 들어가잖아요 증발하기 때문에 잠열 상태가 되는데 온수 보일러는 현열 교환이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가서 물로 나오잖아요 상태가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수 보일러의 비열은 높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즉 현열 교환일 때는 비열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잠열 교환일 때는 비열이 낮은 게 좋은 거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잠열 교환일 때는 비열 C가 낮을수록 좋고 현열 교환일 때는 비열 C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잠열 교환하는 냉매는 직접 냉매 얘가 1차 냉매잖아요 그 다음에 현열 교환일 때는 브라인 냉매 얘가 잠열 교환이고 얘가 현열 교환이니까 당연히 비열비는 잠열 교환 직접 냉매가 낮을수록 좋고 그 다음 현열 교환하는 브라인 냉매는 높을수록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브라인의 경우 현열 브라인의 경우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비열이 작을수록 좋다 하면 틀려 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4번 보시면 같은 냉동 능력에 대한 냉매가스의 비체적이 작을 것 되어있죠 같은 냉동 능력에 대한 냉매가스의 비체적이 작을 것 이런 거죠 비체적이 뭡니까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 그러면 어떤 물체 1kg이 가지는 비체적 이런 두께가 되겠죠 두께 얘가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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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니까 그럼 얘를 A라고 두고요 그 다음 똑같은 1kg인데요 비체적이 뭐 이만하다 이만하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비체적이 그러면은 A보다는 크겠죠 그럼 얘가 B가 된다 그럼 압축기가 압축기가 요렇게 존재한다 라고 합시다 압축기가 존재했을 때 A라는 유체를 여기 넣는게 많이 들어가요 B라는 유체를 여기 넣는게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A라는 유체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많겠죠 즉 최적효율이 높아진다 한 번에 압축을 많이 할수록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많은 냉매량을 압축할수록 그러므로 비체적은 어떻게 아 작을수록 좋다 당연히 작은거는 A가 되겠죠 요런 설명입니다 같은 냉동능력에 대한 냉매가스의 비체적이 아 작을수록 효율이 좋구나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밑에 5번 같은 냉동능력에 대한 동력이 작을 것 이건 뭐 크게 말할 것도 없죠 냉동능력은 일정할 때 일을 많이 할수록 효율이 좋아요 일을 적게 할수록 효율이 좋아요 당연히 적게 하고 같은 능력을 내면은 그 놈이 좋은거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5번 뭐 그런 내용이 되고 5번도 줄을 좀 꺼주시고 다음 6번 증기 비열비가 작을 것 증기의 비열비가 작을 것 자 비열비라는 거는 K죠 얘는 K로 나타내고 앞에서 아주아주 많이 다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다룰거고 자 비열비 K값이 높아지면 뭐가 상승합니까 토출가스 온도 상승해요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오일이 열화탄화되면서 압축기에 그 찌끄들이 끼고 압축기를 파손시킬 수도 있고 냉동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가지각색의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특히 비열비가 큰 암모니아 가스는 워터 자켓을 설치하죠 자켓 뭐 재키딕 하는데 저는 뭐 자켓 쓰겠습니다 자켓을 설치한다 해서 요거를 반드시 알아둬라 비열비 K값이 크면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므로 토출가스 온도가 가장 높은 비열비 K가 가장 높은 암모니아 가스는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 그래서 거기에 6번 줄 꺼주세요 증기의 비열비가 작을 거 그 밑에도 줄 다 끄습니다 비열비 K값이 높을 경우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진다 암모니아의 경우 비열비가 1.31로 냉매중 가장 높음으로 거기 밑에 하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하살표에서 워터 자켓 설치라고 좀 적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에 기체 및 액체의 밀도가 작을 거 돼 있죠 밀도로우라는 거는 단위가 어떻게 키로그램퍼 미터의 삼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적당 단위 최적당 차지하는 무게잖아요 무게 그럼 무게가 클수록 압축기의 공간은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압축기가 압축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 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작겠죠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왜 여기 채울 수 있는 무게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정 최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울 수 있는 무게도 한정되어 있겠지 그럼 밀도가 작을수록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가스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요 냉매 같은 경우는 비체적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을수록 효율이 좋다 요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뭐 읽어보면 밀도가 클수록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냉매량이 줄어들고 마찰저항이 증가하므로 냉매의 밀도는 작을수록 좋다 자 그럼 8번에 유난류와 냉매가 섞여 화학반응 자 줄거 주세요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 그래서 뭐 압축기 안에는 오일이 존재하죠 유난류 유난류가 존재하고 냉매가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요 냉매랑 유난류가 화합해가지고 뭐 산성분을 발생시킨다라던가 온도를 막 확 올려버린다던가 이래버리면 냉동장치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뭔가 주변에 독가스 같은 것들이 유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 유난류의 용해가 어렵다 줄 꺼주세요 암모니아는 유난류와 용해가 어렵다 그 다음 프레온 냉매 같은 경우 유난류의 용해가 쉽다 보통 이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항상 냉매를 설명할 때는 암모니아랑 프레온의 차이점을 많이 비교하면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암모니아랑 프레온이랑 비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유난류와 용해가 어렵고 프레온은 유난류와 용해가 쉽다 자 이것도 뒤에 가면 조금 더 깊게 나와요 밑에 박스에 보시면 냉매와 유난류의 용해가 장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냉매랑 유난류가 섞여버리면 냉매의 증발 온도가 상승한다 증발 온도는 낮아질수록 어떻게 효율이 좋잖아요 당연히 증발이 많이 됐다 온도가 낮을수록 주변의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니까 증발 온도가 상승하면 악영향이 되는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윤활 작용을 저하시킨다 윤활유가 지역할 못한다 이 말이 되는거고 그 다음 전열 작용 저하 그 다음 냉동능력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1번에 증발 온도 이거는 앞쪽에 사이클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냉매랑 윤활유 섞였을 경우에는 증발 온도가 상승하므로 증발 온도 상승하면 주변의 열을 조금 덜 덜 낮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증발 온도 상승이 악영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3번에 전열 작용을 저하한다 냉매 배관을 요렇게 그리잖아요 냉매 배관을 요렇게 그릴 경우 냉매가 예를들어 요렇게 가득 차서 흘러간다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주변에 요 증발기에서 팬을 불어가지고 팬을 불어서 실내 32도짜리 공기를 불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냉매는 어떻게 증발기 안의 냉매는 최소 마이너스 5도씨 이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열교환해서 나가면서 실내 온도를 극감시키겠죠 한 뭐 한 10도씨 정도까지 열교환해서 나가는데 이 열교환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어딜까요 요 배관의 중심일까요 배관의 표면일까요 당연히 요 배관의 표면입니다 배관의 표면 표면에서 열교환해서 공기가 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안에 냉매가 가득 차있다 라고 했을 때 요 표면에 있는 냉매는 충분히 증발할 수 있지만 요기 안에 있는 냉매 가득 차고 예를들어 너무 꽉 찼다 너무 많다 냉매가 그럼 요기 안에 있는 냉매는 증발하지 못하고 액체 상태로 압축기로 들어가져버립니다 그래서 냉매의 양은 어떻게 항상 적절할수록 좋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 냉매량을 맞추는 것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거에 따라서 냉매량을 조절하고 배관이 길어질수록 냉매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게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전열작용을 저하한다 냉매와 오일이 섞였을 경우 그럼 요기 안에 냉매만 지나가는게 아니구요 냉매와 오일이 섞였단 말이에요 유난류가 그럼 이 유난류가 냉매랑 섞여가다가 어떻게 요기 표면에 들러붙을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오일이 오일이에요 오일 오일이 이렇게 표면에 들러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공기가 와서 닿았을 때 냉매의 차가운 냉매는 마이너스 5도씨 이하로 떨어지는데 오일은 어떻게 떨어질 리가 없죠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상온 한 10도씨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열교환하면 어떻게 돼요 전열효율이 당연히 극감하겠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일도 오일과 냉매가 섞여버리면 증발온도 상승 상승한다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도씨짜리가 아니고 두개가 더해져 버렸기 때문에 뭐 한 15도씨까지 올라갔다 당연히 음 증발온도도 상승할 거고 윤활유가 섞여 나갔으니까 압축기에는 윤활작용이 저하될 거고 그리고 일반 오일들이 이 표면에 붙어서 전열 작용을 방해하니까 전열효율이 저하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냉동 능력도 감소가 되겠죠 음 요런 것들이 다 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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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악영향으로 발생이 되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내용도 한번씩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밑에 9번에 점도가 작고 전열 작용이 양호하며 표면장력이 적을 것 그래서 점도가 작을수록 당연히 순환이 좋겠죠 점도라는 건 찐득찐득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도는 작을수록 순환 효율이 좋으니까 점도는 작을수록 좋고 전열 작용이 양호하며 표면장력이 적을 것 자 표면장력이 뭐에요 표면장력 뭐 물을 예로 들면 물은 요렇게 동그라미 상태로 동그랗게 자기 모양을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양쪽에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 쫙 눌러버리니까 물이라는 건 습성이 그래요 비압축성이잖아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꽉 눌러버리면 다시 원형으로 탁 돌아가고 싶은 그 표면장력에 의해 탁 튕겨져 나가버려요 이게 뭐에요 액압축이잖아요 액압축 액압축 됐을 때 액압축을 리퀴드백이라고 해요 리퀴드백이 발생했을 때 튕겨져 나가면서 장치를 때리는 거를 오일해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면장력은 적을수록 좋다 표면장력이 적다 없다 이런 건 기체죠 밑에 보시면은 점도가 클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거 세 개 이렇게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요 압축기 최저 교율이 감소되고 배관 내의 유동저항이 증가되고 냉동능력이 감소된다 순환이 잘 안되니까 자연스럽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표면장력 나오는데 이건 줄만 꺾게요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보시면 벽과 같은 표면적이 생기면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표면적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이 에너지를 최소로 만들려는 작용을 표면장력이라 한다 밑에까지 암모니아 전열이 양호하여 나관을 설치한다 프레온 냉매에 전열이 불량하여 핀 튜브를 설치한다 나관이라는 것은 노출된 배관이죠 그래서 노출된 배관 즉 단열을 하지 않은 배관이 되는 거고 프레온 같은 경우는 효율이 좋지 않아서 핀 튜브를 설치한다 해서 암모니아 배관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고 프레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얘가 암모니아 했을 때 요 동그란 구간들 있죠 요 표면이 전부 뭐예요 열교환 할 수 있는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 배관의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열교환이 되더라 전열이 되더라 근데 프레온이라는 거는 요 면적 가지고는 아 좀 뭔가 부족한데 냉매가 좀 덜 증발하는데 덜 증발해서 액이 압축기로 넘어오니까 아 뭔가 장치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핀을 요렇게 설치를 해요 핀을 요런 식으로 핀을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해줘요 요렇게 그러면 전열이 전열 공간이 어떻게 아 이만큼 늘어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열 공간이 전열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열을 쉽게 교환할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핀튜브를 설치해준다 라는 거 요것도 암모니아와 프레온의 큰 차이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0페이지 누설 시 발견이 쉬울 것 누설했을 때 발견이 당연히 쉬울수록 좋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는 가연성 독성이라고 했어요 암모니아라는 게 뭐예요 우리 화장실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그 가스들 그게 전부 암모니아잖아요 그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취가 얼마나 심해 그래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므로 암모니아는 냄새가 나므로 누설 시 발견이 쉽다 줄 꺼주시고 그 다음 프레온 냉매 무생, 무미, 무치임으로 누설 시 발견이 어렵다 요것도 비교해서 꼭 줄을 좀 꺼주세요 자 그 다음 수분이 섞여도 11번 수분이 섞여도 냉매에 반응하여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줄 꺼습니다 수분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만 수분 1%가 함유될 때마다 증발 온도가 2분의 1도씩 상승한다 음 증발 온도가 높아지면 좋다 안 좋다 여기서는 안 좋습니다 음 효율이 떨어진다 요 말입니다 식힐 수 있는 온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프레온 줄 꺼주세요 수분에 대한 용해력이 적고 음 장치에 수분이 함유될 경우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수분이 얼어 동결 현상을 일으키고 가수분해하여 불화수소 HF와 염화수소 HCL 등을 생성하여 장치를 부식시키게 된다 요 불화수소랑 염화수소가 그냥 염산 생각하시면 돼요 염산 음 장치를 부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그냥 증발 온도가 상승해서 그 증발 효율이 떨어지는 정도인데 프레온은 어때요 수분과 섞여 버리면은 아 이거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암모니아 NH3는 증발 온도 상승 2분의 1씩 상승되고 이게 뭡니까 수분과의 영향 프레온은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장치가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요렇게 있으면 요 팽창 밸브 직후에 요 구간이 있죠 여기는 최소 마이너스 5도씨입니다 그럼 물이 섞여 들어가요 수분 H2O H2O가 장치 내에 섞여 들어간다 그럼 요렇게 순환하다가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 뭐예요 교축시키잖아요 팽창 밸브가 가다가 요렇게 확 좁아진다고 그럼 요 구멍이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5도씨예요 그럼 수분 H2O가 가다가 어떻게 돼 여기 여기에 얼어 붙어 버리겠죠 물이니까 물은 0도씨 이하되면 얼잖아요 그래서 얼어 버려서 동결 폐쇄 시켜요 동결 폐쇄 시키면은 장치가 순환할 수 없죠 그래서 장치를 파손시켜 버리고 팽창 밸브에서 동결 폐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냉매 배관 있죠 냉매 배관은 우리 프레온을 쓸 때는 얘는 동관이에요 동관 동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관에 뭐가 생긴다 수분이랑 섞이면 프레온과 수분이 섞이면은 불화수소 HF랑 그리고 염화수소 HCL이 생깁니다 얘들이 그럼 얘들은 산이에요 산 산이기 때문에 동을 침식시켜요 동을 깎아 먹는다고 동을 깎으면 어떻게 돼요 동찌끄러기들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동찌끄러기들이 요런 구멍 팽창 밸브의 작은 구멍에 쩔어 붙어요 그럼 순환을 막아 버리죠 혹은 압축기까지 흘러 들어가서 압축기 주변에 요렇게 동찌끄러기를 붙어 버려요 그럼 압축기로 고장 내겠죠 이런 식의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동 침식 동 침식 시켜 버립니다 왜 산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프레온의 악영향이 조금 더 크네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 12번 전기절연내력이 클 것 전기절연내력 전기를 통과시키는 내력 절연이 뭡니까 절연 우리 절연테이프 생각하면 되잖아요 전기테이프 그건 뭐에요 피복을 깠을 때 거기 우리 손 대면은 잘못하면 전기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거를 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연내력은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왜 이 압축기 안에 전기가 통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통하면은 그 부식도 생길 거고요 냉매랑 화학반응에서 그리고 안에 이 압축기 안에는 자 이렇게 압축기가 있으면 압축기에는 뭐 피스톤도 있겠지만 피스톤을 연결시키는 이 모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터 자 모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가 계속 통했다 나갔다 통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냉매 냉매를 따라서 들어와서 전기가 통했다 나갔다 통했다 나갔다 그럼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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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잘못하면 모터 팍 파손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절연내력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징 보시면 암모니아는 절연내력이 작다 즉 전기가 잘 통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터를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축을 설치해서 모터를 밖에다가 설치합니다 요게 뭐다 개방식 그럼 어차피 냉매가 들어올 때 전기를 먹고 들어와서 나갈 때 전기를 가지고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밖에다가만 설치해주면은 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게 뭐예요 암모니아 그 다음에 프레온 같은 경우는 절연내력이 크다 그러므로 모터를 안에 설치해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킹에 관한 거 패킹재료를 부식하지 않을 것 패킹이라는 건 뭐다 요런 축봉 있잖아요 축을 연결하는데 요렇게 막아주는 거 뭐 고무패킹 같은 거 고무패킹 오일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냉매가 누설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들이 다 패킹이죠 그래서 패킹을 부식시키지 않을 것 요거 좀 중요해요 암모니아하고 자 패킹에 가는 거 NH3 그리고 프레온 패킹 자 한번 읽어보면은 암모니아 비금속재료를 부식시킴으로 뭐를 쓴다 천연고무 사용 그 다음 프레온은 천연고무를 부식시킴으로 인조고무 사용 즉 비금속재료가 뭐예요 비금속재료가 인조고무입니다 인조고무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인조고무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천연고무를 사용하고요 프레온은 천연고무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인조고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차이점 꼭 알아두세요 알은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암모니아는 천연고무를 부식시킨다 아니 천연고무를 사용한다 프레온은 인조고무를 사용한다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4번 터보 냉동기의 경우 줄 꺼주세요 냉매가스의 비중이 클수록 압축효율이 좋다 아까 전에 밀토는 작을수록 냉매가 효율이 좋다 라고 했죠 밀토가 뭡니까 비중이잖아요 같이 쓰인다 라고 했죠 근데 요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체의 비중이 클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옵니다 줄 꺼주시면 돼요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바꾸어 가스를 압축함으로 기체 비중이 클수록 높은 압력을 얻는다 그래서 터보 냉동기는 얘는 원심식입니다 원심식은 쉽게 생각하고 싶으면 송풍기 생각하시면 돼요 송풍기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인펠러가 달렸고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기체가 쭉 들어와가지고 압축돼서 쭉 올라갑니다 어떻게 여기서 쭉 압축 시켰다가 뭐 요런 식으로 치출을 시키죠 그래서 얘는 속도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중이 클수록 좀 더 유리하더라 비중이 클수록 비중이 작아버리면 원심력에 빨려 들어가는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비중이 있어야 원심력에 쭉 빨려서 흡입이 돼가지고 토출이 되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클수록 좋다 터보 냉동기일 경우에만 자 그다음 밑에 핀 튜브 나옵니다 요건 두 번째 줄 줄 꺼주세요 음 일단 읽어볼게요 냉동장치의 전열면적을 늘려 냉동 효율을 높이는 장치로 냉매와 냉수 냉매와 공기간 그 뒤에부터 줄 꺼주시면 돼요 전열정항이 큰 쪽에 전열면적을 늘려 전열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핀을 부착한 튜브관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좀 외워주세요 냉매의 전열 순서에서 암모니아 H2O 프레온 공기 되어있죠 자 암모니아 H2O 그리고 프레온 공기 공기 에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암 물 후 공 암물후공 암모니아가 가장 전열 효율이 좋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프레온 그 다음 공기 그래서 암모니아가 냉매로써는 아주 이상적이다 아주 좋다 하지만 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연성이고 독성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아주 위험하다 그러므로 일반 가정용에는 프레온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물을 쓸 때도 있고 더 커지면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암모니아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핀 튜브의 종류에서 나오죠 로우 핀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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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전열이 양호한 유체가 흐르고 튜브 밖으로 전열이 불량한 유체가 흐르고 있다 그 줄 것입니다 있을 때 전열이 불량한 튜브 밖에 핀을 설치한다 요게 우리가 흔히 보는 가정용 에어컨이에요 가정용 에어컨 보면 증발기에 핀이 쭉 붙어 있거든요 좀 설명을 위해서 크게 그릴게요 저렇게 파이프가 요렇게 있으면 이게 증발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증발관이 있으면 안에 프레온이 흘러요 그 다음에 밖에 요렇게 펜을 불어 가지고 실내기입니다 실내기 그래서 요렇게 불면은 공기죠 공기 공기를 분단 말이에요 그럼 전열 효율이 좋은 게 뭐예요 프레온이 공기보다는 아 좀 좋네 그럼 안 좋은 거 공기잖아요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열 효율이 나쁜 쪽에다가 핀을 설치한다 그럼 밖에다 요렇게 설치해주면 되죠 바깥이 공기잖아요 요렇게 바깥이 공기니까 요런 식으로 핀을 설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외기가 공기잖아요 외기 공기 얘가 뭐다 바깥에 설치된 게 로우핀 튜브 그리고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배관이 있고 요거는 배관을 좀 더 크게 그려야겠네요 배관이 요렇게 있고 외부에 물이 흐르고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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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그래 물로 하자 외부에 물 H2O가 흐르고요 요 배관 안에 프레온 프레온이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자 효율이 어디가 좋습니까 물이 좋죠 물이 좋고 전열 효율이 프레온 쪽이 낮으니까 배관 안에다가 요렇게 설치를 해줘요 요렇게 핀을 배관 안에다가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요 핀에 의해서 전열 효율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에 배관 안쪽에 설치된 거를 뭐라 한다 이너 핀 튜브 라 한다는 정도 그래서 니언에도 두번째 줄 뒤에 줄 꺼주세요 전열이 불량한 튜브 내에 핀을 설치한다 이게 다입니다 로우 핀 튜브 이너 핀 튜브 안물 후공 그 다음 91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암모니아에서 암모니아는 전열이 양호함으로 핀 튜브를 부착시키지 않는다 줄 꺼주시고 그 다음 프레온 프레온 냉면의 경우 전열이 불량하여 핀 튜브를 부착시킨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핀 튜브 종류에서 왼쪽에 동그라미 두개 있는게 로우 핀 튜브 겠죠 프레온이 안에 있고 공기가 밖에 있을 때 또는 뭐 물이 안에 있고 프레온이 밖에 있을 때 그때는 뭐 로우 핀 튜브가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그림이 이너 핀 튜브 겠죠 그래서 프레온이 안에 있고 물이 밖에 있을 때 제가 설명드린 그 그림들을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화학적 조건 한번 봅시다 화학적 조건 줄만 쭉쭉쭉 끝으로 갈게요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읽어보면 화학적으로 안전할 것 아까 말했죠 어 오일하고 냉면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물질이 발생되면 안된다고 그 다음 2번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고 유난류를 열화시키지 않을 것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암모니아에 줄 꺼주세요 독 및 동합금을 부식시킨다 자 그리고 프레온은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2% 이상 함유한 알루미늄 합금을 부식시킨다 까지 줄을 좀 꺼주세요 자 요거는 문제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암모니아 NH3는 동 및 동합금 부식 시키므로 얘는 강관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 뒤에다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 프레온 프레온은 어떻게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2% 함유한 알루미늄 합금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얘는 동관을 사용합니다 완전 반대죠 암모니아는 동을 얘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관을 사용하고요 프레온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 그런 금속 재질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동관을 사용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독성이 없을까 해가지고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고 프레온은 독성이 없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인화성 및 폭발성이 없을까 암모니아는 독성 가연성이잖아요 그래서 폭발성이 있고 폭발성 및 가연성이 있고 그 다음 프레온은 없다 안전한 가스다 그 다음 밑에 냄새 암모니아 아까 전에 정하죠 그죠 우리 화장실 정화조 정화조 풀 때 옆에 냄새 알죠 그래서 암모니아 악취 난다 그 다음 프레온은 무치 무미무색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92페이지에 기타 냉매의 구비조건에서 나오죠 1번에 줄 것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누설하여 독성이 없고 냉장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 악취가 없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 3번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할 것 줄 것 주시고 당연한 소리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4번 동일 냉동능력에 대하여 소요동력이 적게 될 것 맞죠 2를 적게 하고 같은 효율을 내면 좋은 거니까 그 다음 5번 냉동능력에 대하여 압축해야 할 냉매가스에 최적이 작을 것 비최적이 작을 것 아까 나왔잖아요 그것도 줄 거 주시면 좋고 그 다음 6번에 자동운전이 용이할 것 음 요거는 뭐 시퀀스 제어 또는 피드백 제어에 의해서 자동운전이 용이할 것 즉 냉동장치에 용이할 것 이 말이랑 같은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냉매종류에서 화학적 분류해서 무기하함물 탄화수소 할로게나 탄화수소 공기 혼합물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이 밑에 나오죠 동그라미 이번에 무기하함물의 종류는 암모니아 탄산가스 아항산가스 물 쭉쭉 넘어가는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에요 그 다음 3번에 탄화수소계 냉매 메탄 에탄 에틸렌 프로판 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밑에 할로게나 탄화수소 얘는 좀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면 한 개 이상의 할로게나 원소 F CL 그리고 브롬 요드 얘가 플로린 염소 브롬 브롬 요드 를 합류한 그래서 포함하는 탄화수소로 이 중 F를 포함하는 냉매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으며 상품명에 따라 줄 끄습니다 뒤에서부터 프레온 자 프레온이라 한다 프레온 냉매 종류 R11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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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온 이상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R 이렇게 표시를 한다 라는 것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즉 얘가 뭡니까 프레온이 할로게나 탄화수소계 냉매구나 요거를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CL 요게 뭡니까 염소성분 염소성분 염소 이 녀석이 뭐예요 오존층파괴 주범이죠 요 녀석이 그러므로 요즘에 할로게나 또는 프레온 냉매 같은 건데 요 녀석의 사용빈도가 줄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아마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프레온을 대체한 대체 냉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공비 혼합 냉매 해가지고 프레온계 냉매 중 줄 꺼주세요 뒤에 두종의 냉매를 적당한 중량비로 혼합하여 액상 또는 기상에서 처음 냉매와 전혀 다른 하나의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냉매 해가지고 뭐 이런거죠 그 92페이지 밑에 보시면 r11 r12 r22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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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23 외에도 많은 냉매가 있는데 이거를 두개를 비중을 잘 조절해가지고 딱 섞어 보니까 기존에 한개일 때보다 증발 온도가 훨씬 낮아지고 압축일량이 감소하는 좀 효율이 높은 냉매가 탄생하더라 그래서 공비 혼합 비중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냉매가 뭐다 공비 혼합 냉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냉매의 성질 및 특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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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